계속해서 이번엔 서울대표가 되겠습니다. 도깨비들 나와주십시오. 명지대 순천향대 서울예전 추계예술대학에 재학중인 4인조그룹사운드 이름도 재미있습니다. 도깨비. 아주 응원담도 많이 함께 자료하신 것 같아요. 김병조씨 좀 만나볼까요? 팀 이름이 두꺼비라고요? 아 도깨비. 도깨비인데 저분은 헛개비같아. 자 그 얼굴이 예쁘지 않게 생기셔서 여자친구가 있어요. 여자친구 있어요? 있어요. 아 도깨비도 여자친구가 있구나. 도깨비 여자친구면 처녀귀신인데. 자 노래 듣겠습니다. 참가복 15번 서울대표 도깨비들입니다. 참가복 조태선 작가 작곡 도깨비 잔치. 어둠이 밀려오고 달림이 미소질 때 숲속에 펼쳐지는 도깨비의 흥겨운 잔치. 머리엔 뿌리 불쌍 얼굴엔 우리 하나 손에 든 방망이는 모든 소원 들어준다네. 똥 나와라 뚝딱 아하 술 나와라 뚝딱 아하 술 나와라 뚝딱 아하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게 적절. 너무 좋은 노래가 있고 아하 신나는 주위에 있는데. 오늘은 자칫 나 바랄것 없네.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저리 흔들 이리 저리 돌고 돌며. 동실동실 추는 모습 이거 참 재미있구나. 오늘같이 즐거운 날 왔다 함께 놀아보세. 모두 친구들 함께 모여 이 밤을 지새워보세. 너무 좋은 노래가 있고 아하 신나는 주위에 있는. 오늘은 저친 날 바람도 없네 저 땅의 울음소리 멍둥이 트는 시간 차차의 엔진 소리 사람들이 나오는 시간 이제는 가야겠네 다음 밤을 기다리며 다음 밤을 기다리며 다음 밤을 기다리며 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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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